오늘 낮 동안 따스한 가을볕이 퍼지면서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주말에도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라산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류로 인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산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바깥활동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북부와 남부지역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지역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물결이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2미터로 일면서 어업활동하기 양호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당분간 제주도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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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